피스타치오 효능 부작용 피스타치오는 온나뭇과 열매의 씨앗으로 가장 오래된 견과류 나무 중 하나예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에너지를 내는 연료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운동 후 손상된 근육 회복을 도와 스포츠 선수들의 필수 식단으로 꼽히고 있어요. 1. 피부 노화 방지 피스타치오에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해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져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해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줘요. 또한 미네랄이 풍부해 주근깨와 기미 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2. 항암효과 피스타치오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E, 폴리페놀 등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의 작용으로 암 발생의 위험을 낮추어 줘요. 또한 뛰어난 항산화제로 알려진 베타카로틴도 풍부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줘요. 3. 혈관 질환 개선 피스타치오에는 견과류의 대표적인 성분인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요. 또한 칼륨이 풍부해 혈관 속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시켜 맥경화 뇌졸증,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예방해줘요. 4. 백내장 예방 피스타치오에는 눈을 건강하게 해주는 루테인,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해줘요. 또한 막막에 작용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시력감태를 막아주고 백내장, 안구건조증, 황반변성 등 안구질환 예방에 도움을 줘요. 5. 체중감량 칼로리와 지방함량이 낮으면서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풍부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철분이 풍부해 철분 보충을 도와 빈혈을 예방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운동을 촉진시켜 배변활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6. 뼈건강 골다공증 피스타치오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골격 형성을 돕고 갱년기 여성이나 노년층의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줘요. 이런 효능으로 인해 골밀도가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피스타치오 부작용 피스타치오는 온나무과에 속하는 견과류이기 때문에 발진이나 두드러기 등의 알러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 알러지가 있으면 피하시길 바래요. 또 열량이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 12만의 우려가 있고 프라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 불량이나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으니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